여기 하나 보이죠? 두 명 보이죠? 저쪽으로 가지 말란 소리야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아코님 어서오세요 아코님 76번째 따란 따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팬클럽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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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축하합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안하기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니까 내가 무슨 비빌 개면서 하는거 같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코님 예 팬클럽 됐을때는 마음대로 됐어도 빠지시는건 마음대로 못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때 아니란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근데 여기만 왜 새거냐? 여긴 다 허허허허허허가지고 색깔이 변했는데 흠 흠 흠 흠 흠 빗자루하고 어 어.. 기름하고 쟤를 기름에 틀겨죽이라는 소리인거같은데 저기까지 기름이 있는거James stories 그쵸? 하지만 그럴순 없어요 제가 죽지 안죽을거야 기름바위로 죽진 않아요 저게 예 보통 모드에선 몰라도 전설모드에서는 절대 안죽습니다 이따위 기름으로 예 그럴때는 주위를 저쪽으로 돌려야죠 가장 좋은거는 용원중에서 주위돌리는 용원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뭔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냉게 형태 쓰면 얘가 얼어버리니까 괜찮지 않을까? 한번 해볼까? 냉게 형태 쓰면 얘가 얼어버리니까 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? 해보죠 어? 나 들켜있는데? 계속 아 안통하는거 같은데? 나한테 막 달려오는거 아냐? 하하 하하 안돼요 예 활이 있어야되겠는데? 자 활로 저기에다가 화살을 떨어뜨려서 어 어 뭐야 야 나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못보냐 그래 니 상상이었어 저기에다가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야 저기 소리가 저기 났어 앗 앗 앗 쟤 뭐야 살살 자 저쪽으로 가면요 가 아니아니야 그쪽으로 내려가지말고 그치 아아 아아 저 사실 저거 내 맘대로 안되는구만 저거 죽여야되나 아 죽이면은 불인율풍과 개가 싫어할텐데 아 아 여기 되겠다 여기 되겠다 쟤 쟤 발견 못한다 아아 쟤 여기 되겠다 나 지금 은신이 낮아가지고 지금 걸어가려고 생각했던 기어가려고 했던건데 잘 발견을 못하네 저절로 가면요 저기로 아니 그쪽 내려가지말고 하아 죽이자 그냥 쯧 그냥 죽이죠 잘 죽어라 에너지 아... 이게 에너지가 눈꼽만큼 달았어 손... 아니 눈꼽은... 손톱만큼 달았어 아... 치사 빤쓰... 진짜 죽이죠 뭐 어쩔 수 없네요 에테르 형태로 가서 갈 수도 없고 처음 보면 질정 뭐 이런건지 용어는 못써요 예... 공포도 걸릴만한 레벨이려나? 마비를 걸면은... 죽어라 이놈아... 에휴 안되겠다 니... 니가 안좋은 타이밍에 안좋은 시기에 안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라 다른 애들 안오죠 어... 얘 딱 혼자만 있어요 얘를 하... 그... 갈려면 굴러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애 은신상태로 굴러가기 굴러가기가 있으면은 저기다 화살 쏘고 하면은... 예... 갈 수 있는데... 지금 내 이걸로는... 예... 얘를 안죽이고 가기가 참 힘들다 아니면 환영마법에... 그... 그거 있죠 그... 싸우지않기... 진정... 아니면 임페리얼... 그... 특수기능중에... 그... 황제의 외침... 그중에... 하나를 해야 되었을 것 같애요 하수구네... 아... 하수구 아까... 그... 물 떨어지는 그쪽으로 나가는거 아냐? 그럴 것 같은데? 그럴 것 같은데? 매두증스... 무기상의님 어서오세요 예... 마지막 문지기는 어쩔 수 없이 죽이... 죽이긴 했는데... 안타깝다 안타까워... 맞죠? 여기... 아까 물 떨어지던데... 맞네... 반대쪽으로 가면 되죠 이게 어떻게 하면은... 이게 빠른... 빠른 속도로 이동을 했었는데... 뭐였더라? 크흐이... 흐 흐핳핳핳辽 뭐야... 계속... 마법 바꿔가며 앞으로가면은... 좀 빨리 갈 수 있지? 이제 빠른 이동 가능한가? 주변에 저기 있어가지고... 안 되죠? 자... 물토끼 어디갔냐 물토끼... 아까 이쯤에서 물토끼 발견했지 않았나? 물 도끼 도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헤엄청 어디를 가느냐 이정도면은 빠른 인동 뭐야 이거 어? 한방에 안 죽었네? 야 역시 늑대라 이건가? 그냥 늑대 가지고는 필요없고 어? 잠깐만 도둑길드 도둑길드 저게 생기죠?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지? 봐봐 이 리프튼에 보면 이 나이트쉐이드 여기도 있죠? 무덤인데 무덤쪽에 나이트쉐이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시.. 시채꽃이잖아 심심하면 탈루스의 축복 한번씩 받구요 뭐야 버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받아요 아무도 백스도 못해야 했던걸 나는 하고 왔지 야 대단하지 않아? 코 바람이 와서 오세요 뱅골 타이거니 반가워요 널 어떻게 알지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골오골 완료 소동과 정리 300골드 받았어요 꼭 더 주기세요 메이븐 블랙브라이어 메이븐 블랙브라이어가 잠깐만 메이븐 블랙브라이어가 걔 아닌가? 탈모대사관 거기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? 걔 맞죠? 그 탈모대사관 거기 거시기에 거시기 하러 왔던 했던 게 있잖아 그 여자애 되게 싸가지게 생긴 그 여자 있는데? 게 있어요 이게 도둑길드 표시인가봐요 이게 삼각형 마름모 근데 이 마름모 이거 엘더스쿨올 표시 이지 뭐 인것 같기도 한다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뭐야 얘 왜 투명인가냐 예 저도 그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스트레 segunda 그러면 잠시만요 left And like